안녕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에서 88%가 예상치를 웃돈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 어제 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좋았던 흐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학용 교수님, 장우석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시장이 좋았습니다. 어제 흐름 어땠는지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S&P 500이 0.8% 종가로 끝났는데요. 이게 0.8% 의미가 뭐냐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갖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벌써 42번째입니다. 작년 1년 동안 33번인가 그랬으니까 벌써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참 여쭤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강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우지스 0.8%, 나스닥도 0.5% 올라갔는데요. 사상 최고치 아주 조금 오전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업재나 소재주, 금융주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워낙 일정이 8월 9일 이전에 끝낸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업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산업재에서는 디어 앤커, 제너럴렉트릭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소재주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셔원 윌리언스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3대 지수와 업종별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실 만한 종목들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융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는 올 한 1분기, 4월까지 강하다. 그다음에 또 재미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까지 하면 또 1.2%, 오늘 이번 주는 1.65%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직전 저점 수준을 회복하는,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들 아는 거죠. 연말까지 가면 결국은 금리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바닥이 바닥일지 모르겠으나 여튼 금융주의 반등의 계기로 삼은 건 분명하겠고요. 반면에 유가는 또 어느 정도 어떤 반등세를 지속하는 듯 했더니 다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에너지 관료 관련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속상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처음에 모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오히려 체육화 행진을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런 거에 관해서 궁금한 적이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찌되었건 미국의 실적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번 기회 실적이 지금 한 70%까지 나왔는데 이익 증가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90%를 넘어서 업데이트된 거 보면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배경이 있겠고요. 코로나19는 진짜 이슈가 많은데 코로나19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근 2주일 동안에 한 150%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렇지만 영국은 오히려 한 50% 정도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한 15% 늘었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불과 6%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텀리더 그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텀리더 같은 경우에는 금리더 구체적으로 8월 말 정도 되면 바닥을 치고 확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아무래도 좀 정점으로 가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톱니의 시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톱니 얘기도 좋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8월 달은요. 8월 달은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본 기준 지금 6개월째 시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지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만 쉬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또 상반기에 S&P500 수익률이 이미 원래 일간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안 쉬면 나중에 스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시간이죠. 애프터마켓 이슈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시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언더하머 볼 텐데요. 언더하머 비롯해서 어제 의류주들, 랄프 로렌, 나이키까지 다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언더하머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의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7%대로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외출하면서 체육관이나 요가센터를 찾으니까 운동복과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랄프 로렌도 호실적을 냈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세 종목 모두 애프터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더하머는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또 입고 다니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하머가 이번에 EPS가 한 4배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저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소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하루 정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보유하시면 좋은. 특히 언더하머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혹시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라고 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더하머 좀 다소 생소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로 언더하머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볼 텐데 어제 게임주들이 좀 일제히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 비롯해서 중국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서 게임이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어제 다 같이 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6% 넘게 상승으로 애프터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나타난다면 좀 발빠르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어제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 일부 게임의 출시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일렉트로닉 아츠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약간 창프를 당한 게 있는데요. 그 게임 중에 아너 오브 킹즈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8시간씩 한다는 그런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청소년들 하루에 1시간만 해보자는 어떤 그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빠졌는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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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인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그런 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게임을 많이 할까라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진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중기의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나온 날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기의 규제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련 기업들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걸로 또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교육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이제는 좀 게임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에서는 에키비전 블리자드가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일라일릴리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는 5일에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이 기업들도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무조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요. 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일라일릴리는 어제 개장 전에 호실적을 나타냈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 개발도상국 입장, 다른 저희는 이제 수요자잖아요. 물론 정불사도 원래 있지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인류를 위한 거고 한때는 페이터트를 포기해야 된다고 처음에 연구에서도 얘기하고 프랑스에도 얘기하고 유럽이 얘기하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하면서 당분간 이런 백신 업체들이 소위 페이터트 포기하고 저렴하게 맞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잖아요. 이게 결국 보면 주주는 좋은 거고 다른 소비자들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이 무슨 델타도 있고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앞으로 플러스 플러스 더블 플러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다들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국 이런 환경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조건 맞기 싫어하는 사람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의미는 게 있었어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연방정보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라. 대형 원에 들어가는데도 백신 없어요. 안 들여버리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백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럴 정도로 해야지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쪽에서 소위 뭐라고 할까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부스터샷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회사들이 빨리 부스터샷 맞아야 되고 6개월 지나면 효과가 반감되는데요. 그런 걸 누가 얘기합니까. 파이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현실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감 맞을 수는 모르겠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체크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대비는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해서 부진했던 로빈후드 최근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 장중에 25%대로 급등했고요. 애프터에서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CNBC에서는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로빈후드를 처음 상장할 때부터 폄후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저도 부정적으로 봤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급등의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올라가는지 저는 스스로 로빈후드가 원래 어차피 로빈후드가 크게 커진 이유가 밈 수탁들이 어떻게 막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로빈후드 자체가 밈 수탁이 되는 게 아닌가 경무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다른 분을 넘기는 식으로 자꾸 주가의 가격만 보는 어떤 그런 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이 고점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누군가 물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로빈후드가 올라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뭔가 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로빈후드에 대한 어떤 크게 좋은 관점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직접 이 대전에 참여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CNBC의 이 짐 크래머가 로빈후드가 후불결제 카드를 포함해서 다른 형태의 금융으로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빈후드의 사용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향후에 로빈후드가 커져갈 수 있는 그림은 다 좋은데 문제는 어제 오늘 급등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장 끝나고 급등하는 이런 부분 솔직히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급등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올라갔다든지 이익 증가가 굉장히 커져 보인다는 리포터가 나왔다든지 주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나와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래가 폭증하면서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통 밈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빈후드 자체가 민수사처럼 된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아까 징크래인과처럼 정말 좋아진다고 그러면 투자할 만하겠지만 그것도 올라가는 속도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상승은 과도했다고 아무래도 하루 이틀 너무 과하게 올라갔던 점도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만 로빈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의 판단 기준이 저만큼 아주 단순한 사람을 여태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 방송들 해외에서 보신 분들 로빈후드 하셔도 뭐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빈후드 고객인 분이 태발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빈후드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깔린지 안 깔린지 모르겠는데 깔리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제가 안 해봤는데 중요한 건 로빈후드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갖고 오를 수도 있죠. 뭐 오늘도 100%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 다음날 떨어지잖아요. 30% 떨어지면 아니면 5% 떨어지면 대부분 뭐라 하냐 유유의 유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수정 앵커나 저나 법무장님한테 이거 주가 어떻게 돼요? 왜 떨어져요? 물어본다고요.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나 법무장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얘는 소파이만 하더라도 소파이만 하더라도 소파이 관련된 S&P에 우리가 ETF의 우리가 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빈후드는 제가 써볼 일이 없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무리 여기서 500% 가더라도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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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어떤 주식이든 투자를 할 때 뭔가 누군가를 따라서 간다던가 뭐 최근 트렌드 이렇게 밈스탁처럼 이렇게 과열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수요일인 만큼 Q&A 시간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 미스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존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요. 제가 먼저 간단히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의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하고 아마존은 직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매번 빠졌습니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뿐입니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그때 했다고 보통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마존은 특히 직전 4분기 연속 직전 부인까지 해서 4분기 연속 실적이 나올 때만 주가가 빠졌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종목들은 실적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아이비가 많이 이걸 내리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14개 아이비가 모두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 포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보게 되면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4200달러니까 거의 1000달러 아직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자체 아마조로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같이 뭔가 옆으로 커지는 이런 체형이 뭔가 위로 커지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형이 매출보다는 매출보다는 오히려 이익 쪽으로 그러니까 AWS라든지 광고에 대한 수익이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체질 변화가 있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의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이런 모습 보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건강상으로 사람으로 치게 되면 앞으로 건강이 매우 좋아질 것이고 체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답변이 부디 아마존을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존 포트에 키움증권의 신규 매수 종목을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트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구성이 항상 강조하시는 균형에 맞는 수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균형이 깨지는 선택인지 다른 가치주를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좀 제가 좀 봐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이분은 보통 우리가 아시는 보통 젊은 분들보다는 성장주나 IT 주식이 좀 적은 분이죠. 왜냐하면 40% 정도 되는데 웬만한 분들은 70%에서 80% 정도가 성장주나 몰려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식사회는 적절하게 잘 균형감 있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고 트랜스타인까지 갖고 계시면 진짜 이분은 저희 미주미를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 리주얼 고전을 많이 보신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주식 갖고 계십니다. 다만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을 좀 더 사고 싶다 얘기하시는데요. 전 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어떤 앞에 나오는 얘기 미주미 영상 월과 여주 영상 그다음에 키움주권 포트폴리오 이거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어떤 뿌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테크니크나 분석을 하거나 화려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전문을 골라서 꾸준하게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종목 발굴 기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가치주 좋은 전문을 골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골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포함된 게 키움주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추천한다고 좋은 종목을 담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페이지 보시기에는 쭉 종목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담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이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스피트 같은 기업도 있는데 한편에 디즈니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인 필리스 6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더할 의미 없는 포트폴리오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자랑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칭찬까지 받으셨거든요. 지금 우리 미주알 고주알 또 애청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해주셨으니까 댓글에다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왜 안 오르는 걸까요? 메타벅스가 지금 한국에서는 좀 요란하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블록스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좀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죠. 저희 아들은 한다고 해봤다고 아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방향성은 맞죠.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하나의 그런 방향성 분명히 맞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보면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에도 메타버스로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BTS도 그 공연을 로블록스 톡에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방향성은 맞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게 당장 주가 올라갈지 안 올지 물어보시면 모르겠고요. 한국에서 요란하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지갑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저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꽤 버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소파이를 추천해서 주셨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좋죠. 좋으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문장의 문제예요. 장 본부양이 믿고 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은 2학년이 됐건 2학년이 할아버지 됐건 장우석의 증조할아버지가 됐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믿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실 저는요. 노블록스가 역으로 왜 올라가야 되죠?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왜 올라가야 됩니까? 노블록스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아니 꿈과 희망으로 돈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가설을 세워서 뭘 하겠다. 예를 들면 장우석과 이한이 합쳐진 어떤 인공지로 만들어서 뭔가 유튜브 운영해보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계시겠죠. 근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저희 기술로는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요. 100년 걸리는 사업을 여러분 돈을 지금 주고 투자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노블록스 메타버스 나오는 거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빠져들죠. 와 진짜 앞으로 가상현실이 정말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이구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실제 결과 돈을 벌 수 있느냐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돈을 못 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노블록스라든지 이런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딱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주가 올라올 시기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한국의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제 적자를 보이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쿠팡이 고점 대비 44%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은 한국에서는 없어서 안 될 기업인데 왜 빠져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적자다 보니까 적자가 감소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결국에 플러스 적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서 주가가 거의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술력이 있어. 그런데 다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얼마를 벌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막 나는 공부 잘합니다 해봤자 성적을 가져왔더니 공부 안 될 성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 안 하시겠지 않습니까? 오늘 혼내겠죠? 그런 모습이 똑같다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노블록스가 왜 올라갈까 물어보기 전에 왜 못 가는지 찾아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뭔가 어떤 종목이든 꿈과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바탕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블록스랑 쿠팡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잔여 계좌로 벨로다인 라이다를 매수하자마자 바이너스 20%가 났어요. 매수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요. 제가 진짜 그 따끔하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잔여 계좌로 벨로다인 같은 주식을 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잔여 계좌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기업이겠죠. 벨로다인은 제가 작년 겨울부터 벨로다인 라이다 기술이 뛰어나다 얘기할 때부터 똑같은 어지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인 기업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런 기업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잔여 계좌로 주식이 매수하다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벨로다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의 진짜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 지하 3층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도 샀다는 것은 그건 아마 잔여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주식을 산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잔여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아픔을 먼저 보여주면 잔여 분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할 걸로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라이다 기술 이것도 똑같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벌리는 시기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는 테슬라가 이미 증명했고요. 테슬라가 실제 주가 많이 올라간 게 1, 2년 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흑자 전환했을 때 올라간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업도 역시 그런 흑자 모습 보일 때 사실은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잔여 계좌로 매사 같은 자체가 정말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마디만 들어드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벨로다인 라이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몇 살인데 그 자녀가 알까요? 모르죠? 아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자녀 주식은 자녀가 지금 최소 말을 못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알 만한 회사 있잖아요. 그거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든지 뭐가 될 건가 그래서 저희가 관련될 때마다 디즈니면 나이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좋은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세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데 현재 포트가 잘 가고 있는데 연말에 매도하고 재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누적시켜서 계속 늘려나갈까요? 이거는 현재 포트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한 번 매수 매도하는 그런 형태는 뭐냐면 이 수익 낳은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나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적자가 콘실이나 보는 주식이 있을 때 같이 보통 퉁쳐서 매매를 통해서 뭔가 세금을 낮추는 그런 기술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뭔가 연말 가서 다시 한 번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보통 규모가 작은 주식들 계좌들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세금이 한 250만원 이하까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하시는 거지 지금 제 느낌상 이 부분은 상당히 수익이 크해 본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연말 가서 재매수 매도하고 재매수 하게 되면 수수료만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크 F 내에서 보유 주식 비중의 1위가 지금은 스퀘어인데 스퀘어를 추가로 매수하고 아크 F 내에서 보유 주식 비중 1위가 변동이 생기면 비중 1등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에 보면 중국의 변동성 있는 주식도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ETF는 ETF의 특성이 있거든요. 펀드면 펀드의 특성이 있고 그런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비중이 늘고 내리고가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ARK 인베스트가 처음에 한때 유행했을 때 보면 산 주식 판 주식을 매번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유튜버가 있고 한국에서도 유튜버가 있고 아예 그런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앱을 딱 보시면 매일매일 상급한 거를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돈을 버느냐 또는 못 벌어요. 왜? 캐시한테 우드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소리합니다. 자기네는 ETF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떤 핀테크나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기대하시면 ARK 애플 그걸 사시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비중 1등 2등 뭐 이런 변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요즘에 미주미 초이스에서 종목 추천이 자주 오는데 대부분 3개월 이내 목표가에 미도달시 매도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맞추는 일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셔요. 어 뭐 종목을 안 바꾸니까 새로 들어가신 분은 너무 또 쫓아가시고 아쉽다. 그래갖고 저희가 3개월이라는 걸 텀을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던 분들 무리해서 바꿀 필요가 없겠고요. 꾸준히 갖고 새로운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아쉬우신 대로 단기적인 흐름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경제 지표 발표되고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은 ISM 비제조업지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뭐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기억들이 아니니까 최근에 약간은 관심이 있는 종목 엑시가 나오죠. 엑시 정도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CBSS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은데요. 7일 동안 무료체험하시면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Q&A 시간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 아니면 투자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나 이한인 교수님이나 김수진 앵커나 똑같은 우리의 관점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몇 번 하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에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쓴소리 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는 방법은요. 영어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 왼쪽에 메뉴가 쭉 보이시면 프리미엄 클릭하시는데 프리미엄 중에서 미즈미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이 이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질문하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질문을 수치하는 방법이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아마 화면에 나갈 거예요. 그럼 문자가 나가면 구글 폼 링크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 구글 폼 링크를 누르게 되면 질문 창이 열리는데 거기다 질문 넣으시고 제출하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치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주민 초이스로 여러분 Q&A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두 분 오늘도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목요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